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가 인격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키워드 이슈에서는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법무부는 인격권과 인격권의 침해 배제 및 예방 청구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만 명시한 것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등으로 구체화시켜 인격적 권리를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구체화뿐만 아니라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녹음이나 불법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인격을 짓받는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는 법적인 보호가 강화되는 거죠. 또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인격권을 가져 과장광고나 허위기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법 제정 이래 64년 만에 인격권이 명문화되는 건데요. 그동안 인격권은 그 존재가 인정돼 왔지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타인에 대한 인격적 침해가 있어도 형법상 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구제받을 방법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또 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러 종류의 인격적 침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약 50%나 증가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등 늘어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인격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된 거죠. 그러나 인격권 노입에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한 온라인 단체는 인격권은 타인에 대한 표현 행위를 소송의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로 만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며 또 인격권은 언론 보도나 미투운도,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등 사회 고발 활동에 가장 큰 저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의 인격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이나 단체, 정당 등을 상대로 한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비판 등을 광범위하게 법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감시 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해의 구제냐,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냐를 두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격권 시행은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 시행보다 온,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